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불이 이만하잖아 아우 잘 볶아야지 뭐하는 거야 아우 예쁘게 썰어야지 이게 뭐야 어 어 냄새 아니 음식에서 이런 냄새가 나오면 어떡해 아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영어로 만들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완벽합니다 not just anyone can cook not just anyone can cook 인데요 anyone은 아무나 라는 표현이죠 so not just anyone 이라고 하면 아무나 뭐뭐 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뭐뭐 할 수 없다 자 뭘 할 수 없어요 요리를 할 수 없어요 can cook 근데 can't cook이 아니고 여기서 can cook이라고 하는 거는 not이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 just anyone 자체가 아무나 뭐뭐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can cook이 되겠죠 cook가 요리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 cook라는 단어가 물론 명사로 요리사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 아무나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요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not anyone can cook 라고 해도 되지만 just를 넣어줘서 좀 더 느낌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약간 요런 느낌을 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not just anyone can cook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 not just anyone can cook not just anyone can cook not just anyone can cook not just anyone can cook